왜 이래? 살을 빼고 싶으면 처먹지를 말든가 운동한다고 꿀값 떨지 말고 깡패와의 불가능한 거 가끔까지 털어내면 쩝쩝쩝쩐 우유 인천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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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왜요? 진짜 아침부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운동할 거면 밖에 나가서 하던가 아니 하도 뭐라 해서 매트도 깔고 일부러 조용히 하고 있는데 그쪽이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? 저야말로 진짜 그쪽 때문에 피곤해 죽겠네요 내 집인데 운동도 마음대로 못합니까? 형님 밑에 내려와서 한번 들어보실래요? 내가 왜요? 아무튼 조용히 좀 해주세요 창 못 참겠으면 이사를 하던가 참 학생들도 추가했죠 신교설한가 신교설한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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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dcast 아 아 싹 아멘 뭐..뭐야..왜 이래? 살을 빼고 싶으면 처먹지를 말든가 운동한다고 꿀값 떨지 말고 보관, 헤매, 타이밍 하늘의 하늘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